2 더블리 올려야 되나?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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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피해주고 할리 스타가 오기때문에 이거 한 번 노려보려고 오케이 틸 넣어주고 죽었기때문에 이거 한 번 아마도 샷코는 전투력을 상실해서 한타에 참여를 못할거에요 그러면 4대4에 한타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칩니다 재쏭합니다 재쏭합니다 중계방에서 실텔라케가 대풍선 100개를 정신과 저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구만 어? 지금 이럴때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된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어? ucks 엉청나는 가능성을 뚫고 회사에 입사한 실태를 낳게 적친구를 보면서 나도 일만의 가능성 놓치지 않겠어 BJ 코초ини 감사합니다 일만의 가능성 듯 놓치지 않겠어 이제 한타 이긴거야? 어어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 ako 감싸니다 pessim tha 갑자 좋아 멋은 잃어버려서 난데 리시 고유의 멋 큰일났다 아 오케이! 구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 도망가라!! 야 이거 바로 마법 다 빠지겠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전멸 전멸! 전멸 없으면 죽어야 돼! 꼬리아산 죽었다 오케이 어 대캡은 란드니는 이걸로 못사니까 태양불콤망토밖에 선택권이 없겠구만 태블망으로 가고 BJ 코초이니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발은 우리가 먹었잖아 너의 자신에게 화난것을 남에게 풀면 안돼 알겠지? 어디로 가야하오 좋아 조심하고 W 걸리면 안돼 조심하고 내가 이거 샷코를 차주는 것과 그 다음에 드레이븐을 차주는 것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겠구만 와딩부터 하나 하자 와딩 여기 오케이 사이윤 마무리해보자고 안되겠구만 사이윤 탱탱을 많이 갔나보구나 정령이 형상하고 태블망 사실상 때리는 사람 주먹이 먼저 부러지겠구만 저 사람은 때리면 안된다 오케이 빠져주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마무리하고 좋았다 여기서 까주고 오케이 드레이브를 조심하고 더블를 빠져주면서 더블를 빠져주면서 그리고 마무리 지어주고 오케이 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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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오케이 굿 좋아 좋아 2차 타워 그대로 가자 2차 타워까지 그대로 가자 바론버프 바론버프 지금 살아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미니언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2차 타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냐아냐 무리하지 말고 그대로 그렇지 좋다 마무리 짓고 좋아좋아 1차 타워 1차 타워 슈퍼미니언한테 몸빵하게 하고 그렇지 신경쓰지 말고 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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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음 건 좀 용용 용으로 바로 가자 오케이 용으로 바로 가자 어차피 3차 타워 못믿어 못믿어 용 없음 아냐아냐 용 있어 용 없어 오케이 알고 있던 것처럼 4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HAKOL만 땄네 왜? 차코가 지금 적팀원들이 차코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차코는 멘붕하겠지 어? 그니까 차코 미드를 왜하냐? 좀 정상적인 미드 좀 해라 하면서 서로서로 지금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 그 네 분 네 분이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어.. 드레이븐, 사이온, 자르반, 스레시 AP 방어난을 대고 AD만 방어난 될 것 같다 일단은 어.. 란두인이 가야되니까 란두인 재료인 거인의 허리티랑 천가봇 하나 가자 고맙네 친구야 결별빛이 내린다 세롤랄랄랄랄랄랄랄랄랄 조심하고 조심하고 세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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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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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짱짱님 초콜릿감사하네 고맙습니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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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멸은 안써도 됐었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 결과가 좋으니까 자 좋아좋아 이거 벗고 나 전멸 없어 어쩔 수 없어 미안 하하하하 노광타야 내가 오기전에 너희들이 먹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나에게 사과해 사아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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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학교였으면 너네 학교 짱 내가 두 손목 한 손으로 잡으면 못 움직여 와딩와딩 와딩와딩와딩 그렇지 일단 집에가서 하아 이걸 사오자 하수꾼에 가볼 좋아 고고고고 동요하지마시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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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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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활방송님 감사합니다 인터넷은 정말 재밌어 인터넷은 정말 재밌어 세상에 형이라가도 했다가 하하하하 나한테 협박도 했다가 그러네 친해졌다가 다시 소원해졌다가 인생사가 여기 다 있는거 같애 근데 조금 더 두기가 더 빠를 뿐이야 한 소환사약국에서 한시간동안 겪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한 6개월간 겪는 일을 빠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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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기팡! 헐! 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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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한테 어그로 이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문화 방송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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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민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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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고고고! 좋아 간다 내가 왔다 오케이 걷어내고 이것만 잡고 마무리 짓고 오케이 사윤 붙기전에 아 아쉽네 아쉬워 오케이 됐어 샷구가 오네 퀵 퀵 하하하하하하 아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야 낭비한 시간이 없어 아아 아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살려줘 살려주세요 짜식이 죽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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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아깝다 아까워 먼저 큐를 써가지고 피를 좀 많이 빼놨으면 잡았겠다 칼리스타가 미안하네 미안하네 이거 오오 아바타 2 보는 것 같다 잠시 다른 일을 처리하고 오마 가자 고고고고 고고고 어 이 친구 제가 좀 차단을 좀 할께요 갑시다 감각을 넓히시오 음파를 안 맞추는게 아니오 맞춰도 어차피 안 맞춘 것만큼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맞추지 않는 것이오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면 되요 음파는 그저 이동하는 이동기일 뿐이예요 이동기일 뿐이예요 어 좋아 아주 잘하고있어요 여기서 큐만 맞추면 오케오케 아아 샤코가 지금 개피했거든요 제가 빠르게 좀 받아! 그로치구 여기서 그로치구 샤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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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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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그렇지 야아아아 다들 샤코한테 어그로 끌렸을때 오리아나가 각을 잘받네 우리가 3인공 쓰면서 여기서 억쟁이 밀어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샤코를 미니까 적팀도 오리아나의 궁을 신경쓰질 못하는거야 계속 신경쓰고 있다가 샤코를 이랄리아가 샤코를 이랄리아가 너무 날카롭게 무니까 샤코를 살리기 위해서 샤코를 살리기 위해서 드레이븐이 죽은순간 적팀의 최고의 딜러는 샤코거든요 샤코를 살리려고 지형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오리아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구욱 좋다 구욱 샤코를 샤코를 방어하는 마방템은 샤코를 방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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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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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아깝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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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아까워.. 24 대 37? 우리가 억제기 하나 밀고 적들은 지금 바로 온 바로 온 간 것 같다 와..와드 오키 이.. 야..좋다 이거.. 손해본 거 거의 없다 이거 손해본 거 거의 없어 괜찮다 아주 괜찮다 가자 고고고 손해본 게 거의 없어 바론도 안 먹혔고 우리 억제기도 살아있고 사실상 적팀이 지금 운영적인 측면을 우리한테 완벽히 말려있기 때문에 이해들 본 게 별로 없어 한탄은 크게 이겼지만 크게 이긴 것만큼의 그런.. 절실을 못맺은 거지 이거 바론까지 먹으면 대박나 난 싹이다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도 있겠다 상탈 있어 무조건 먹는다 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 나 살았어 여기서 무는 거 해주고 큐 맞추면서 잡아주고 오오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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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우리팀 여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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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다 죽었구나 너무 피를 많이 까졌다 하지만 이거 우리 슈퍼미니언들이 힘을 내서 두 개의 쌍둥이 타워 모드를 밀고 있습니다 이거 쌍둥이 타워는 못 밀어도 저기 오게끔 야아 이러니 야 이녀석들 이거 무리하는고만 이런 무리가 적 쌍둥이 타워를 개필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거 그대로 미드 압박하면서 쌍둥이 타워 공짜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3차 타워도 부수지 못했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상황 이래서 운영이 중요하죠 이래서 운영이 중요합니다 우기야우기야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타는 저희가 졌지만 운영적으로 계속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손해보는게 이렇게 적지 않았네요 오히려 저희가 이득받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쌍둥이 타워 비가 많이 빠진 상황 리드 압박하면서 쌍둥이 타워 밀자 둘다 개피야 메자이가 많이 깎였을거야 백스택이 풀 맞죠? 하하 5분의 1밖에 못 지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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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천재 헤이물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딩하나 오케이 modules 사쿠 샤쿠 도포 파 공격 zone 손 아주 상대적으로 저를 노리게 한거 아니에요 마저가 59니까 샤코가 저를 노리겠죠 원컴을 보내려고 그걸로 인해 칼리스타와 오리아나가 안전해지는거에요 근데 전 사실적으로 마방은 낮지만 체력이 많기 때문에 샤코한테 원컴은 안나거든요 와디가나 그게 제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샤코가 저를 쳐도 좋고 저를 안치면 제가 마방을 갔을 때 안치는 것과 안 갔을 때 안치는 것 모두 저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방을 가지 않겠습니다 가시가벗을 바로 가줄게요 조심조심 W 하나 빡빡 빡빡 오케이 딜 다 넣어주고 좋았다 끝낼 수 있겠어? 몇 명 남았어? 2명? 샤코 잡았어? 저 팀 3명 남았다 샤코도 있어 개피 개피 슈퍼 개피 슈퍼 개피 슈퍼 개피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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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봉 걸리면 안돼 와 이 데미지마 세상에 아아 건강한 이렐리아 이렐리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가시가벗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또 다른 어? 승리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 이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거야 분명히 이 가시가벗 나를 때리던 드레이븐이 본인도 아플 수 밖에 없거든 오늘부터 패치 아닙니다 22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채팅창 보고 말씀드린거라 확실하지가 않아요 22일이라고 하네요 22일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1370원 1820원 가보자 간다 너가 전달해 주겠니?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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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샤포의 은신은 이걸로 예언자의 렌즈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한방에 한번에 한타가 아마 승리를 좌지우지 할 것 같아요 Q 하나 올려주고 아니 R 하나 궁 3렙이네요 조심스럽게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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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하나 조심하고 오케이 노노노 노이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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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일 없어 이래일 없어 왔다 왔다 이거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거 들어왔다 오케이 굿 좋아 굿붓기 잘됐어 죽은 사람 누구야 지금 두명 곧 세명 오케이 다 개피야 이정도면 막을만해 아직까지 잘해 왔잖아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득파 왔잖아 이렐리아 빠져주고 이렐리아 빠져주고 다 개피야 억제기 하나로 막아보자 억제기 하나로 막아보자 어차피 한타 한방 싸움이야 조심하고 조심하고 빠져줘 빠져줘 억제기 하나 내줘도 돼 20초 20초 20초만 버텨 20초 20초만 버텨 20초 억제기 하나로 끝낼 수 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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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라인 라인 밀고 궁으로 굿굿 굿굿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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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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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4 3 2 1 5 4 3 2 1 나갔다 나갔다 가자 난 적재할 것이요 심리적으로 계속 희망을 심어주면서 우리팀으로 하여금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최선을 다하게 결론은 막았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병법이었어요 나간다 나간다 최선을 다하게 김 총 최선을 다하게 오케 람두이 있어 람두이 아아아아 이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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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븐도 있어 드레이븐 오리아나 자 개피 개피 제발 개피 제발 하늘이 쉬어 하늘이 쉬어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잘했어 한턴 한턴 벌었다 어어 한턴 벌었어 우وف 우오구요 우오오 우어연 어엏알 칼리스타 칼리스타 빨리 지αν이 팔이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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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0초 10초 5초 5초 칼리스타 칼리스타 제발 됐다 나갔다 됐다 더이상 못 믿어요 우리 미니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레시가 밀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올 방템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거의 안들어가거든요 4호한테 칼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 밖에 없어 지금 샤코라는 미드라이너가 이렇게 큰걸 처음 봤을거야 사실상 지금 대파 2에 녹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때 벤시를 빨리 가야된다 이거보다 먼저 벤시를 갔었어야 했어 하지만 일단 지금 벤시를 못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올려야돼 아마 마법 망토만 사도 원콤까진 안날거야 1200원짜리 망토있죠 이거이거이거 망령의 두건 이것만가면 돼 이것만가면 원콤까진 안날거야 그것만가면 대파 2엔 안죽을거란 말이야 그정도면 됐어 칼리스타가 살아만있어도 그 개피어그루가 상당하니까 다들 칼리스타 잡을라고 하겠지 그때 오리아나가 적들이 칼리스타 잡을라고 진영이 흐트러질 때 4인궁 5인궁 맞추는거지 그거다 빠져주고 빠져주고 자르반있어 자르반 빠져주자 와대와대 아아 여기 와대가 있구만 조심하고 조심하고 하아 긴장된다 이겨야돼 이겨야돼 여기서만 이기면 끝이야 좋아 차코가 차코가 지금 의진신을 보온 왔다 저게 저게 진짜야 오리아나 오리아나 까줘야돼 까줘야돼 오케 잠깐만 살아야돼 몇명이야 몇명이야 드레이븐 아아 아아아아악 하아 이렇게 끝나는건가 레오나만 살아있습니다 레오나가 여기서 시간을 최소 20초만 끝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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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악 막을 수 있어 억제기가 나온다는 문구 떴어? 제발 저기 쌍둥이 밀대 억제기 나오면 시간 벌고 이길 수 있다 제발 하늘이시여 제발 억제기 억제기 지리시여 식용 억제기님 식용 억제기님 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아아악 루나게티님 어서오세요 하아아아 너무 아깝다아 하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졌네요 패배는 다음판의 시작이죠 다음판으로 가봅시다 아아 너무 아깝다 미드샤코 좋은데? 어? 나한테는 안좋겠지? 저사람한테는 안좋겠지? 그런게 있더라고 음 어 어 오리아나가 잘했네 야 이친구는 이거 명적 팀워크를 줘야겠네 오리아나가 초반에 부진을 딛고 10명중에 가장 많은 일을 넣었네 상당히 잘했구만 다들 잘했는데 수고했다 어 어 수고했다 치즈치즈님께서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다음에 또 보자 어 승리는 못했지만 함께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어 어 나는 만족이야 친추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솔랭 전사에게 친구란 필요없어 닥쳐 갱년 병원이 어 병원이 병원이 어 수고했다 저 친추 해주시면 안 돼요 친추 정말 어 하고 싶어요 어 나도 다음판 하고 싶어 그럼 이만 다음판으로 갑니다